불국사 템플스테이. 템플스테이. 템플스테이, I really want to try it. 아니, 진짜 외국분들이 좋아하는 게 진짜 이런 거예요.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체험하는 거. 이거 많이 봤어요. 맞아요. 이거 연등기라고 해요. 이렇게 소원 적는 거죠. 잘 만났고요. 잘 만나서 고맙습니다. 저는 누군지나 제트팔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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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가 불안해 보여. 나 사랑하고. 소우. 아하하하하하. 랜데? 툴파. 덕툴파. 김계에 가겠습니다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진짜 했어요? 진짜 했어요. 108배요. 그리고 까먹을까봐 이렇게 염주로 새는구나. 카운팅을 합니다. 바로 그냥. 구멍이. 아, 랜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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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데. 여기 있지. 하하하하. 소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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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의미 있는 거 하셨다. 소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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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이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없었죠? 다혜 씨는? 네, 없었어요. 쉬고 있어. 왜? 아 웃음 터질 것 같은데? She's asleep. 일어나. 다 찍어봤어요? 그래. 이거 읽어버리면 안 돼. 어떻게 한 건데. 이거 읽어보세요. 당연히 다 깬 거 아니야, 하나씩. 네, 맞아요. 이거 다 백발배 하나는 들어가 있어요. 그래요, 힘들 때 진짜 고향 생각날 때. 이런 거 한 번 만지고. 아니면 마음을 다스릴 때 이렇게. 알죠? 마음 다스릴 때 하는 거. 네, 맞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